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시험 전날 볼 OO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OO를 풀지 않았어요 이때 틀리면 정말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안녕하세요 2020년 1차 경찰 시험에 합격한 박유진입니다 제가 경찰 행정 특채를 준비한 것까지 포함하면 2년 2개월 정도이고 일반 순경을 준비한 것은 1년 정도입니다 제 점수는 한국사는 80점 병원은 65점 형법은 80점 형사소송법 85점 경찰학 65점이었어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시험 전날 볼 요약노트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는 기초율 문제를 다 풀었어요 경찰 기초율 문제는 거의 다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틀린 부분은 기본서로 돌아가서 그 단어만 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때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초율 문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제가 만든 요약노트에서 또 줄을 치고 더 줄이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시험이 2주 남았을 때에는 전략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출이 이제는 눈에 너무 익어버려서 답을 읽지도 않고 찾게 되는 지경까지 오게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높더라도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 틀리는 부분을 이제 저는 요약노트에서 또 줄이는 작업을 했어요 저는 이때는 아는 부분은 최대한 없애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틀린 부분을 모으고 모아서 체크하는 작업을 했어요 시험치기 일주일 전에는 OMR 카드도 준비를 해서 마킹 실수가 없도록 실제 시험처럼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틀리거든요 그 부분은 또 요약노트에서 마지막 색깔로 색칠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매일매일 연습을 하다가 시험 전날에는 모의고사를 풀지 않았어요 이때 틀리면 정말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전날에는 마지막 색깔을 3번 정도 훑고 시험장에 갔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사를 고등학교 1학년 때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정말 기초가 없었어요 처음에 인터넷 강의를 먼저 한번 보고 소위 말하는 전환길 선생님의 필기노트를 봤었는데 보면서도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암기식으로만 했더니 점수가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0823에 계시는 교수님과 상담을 통해서 기본서를 조금 더 회독을 해보자 하셔서 두 달 동안 그냥 2.0이라는 그 기본서를 이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필기노트를 넘어갔더니 이제 성적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문화사 특강도 인터넷 강의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듣고 문화사는 또 거의 다 암기를 위주로 해야 되는 과목이라서 한 일주일 전부터는 문화사만 보고 이랬던 것 같아요 원래 경차행정 특채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영어가 정말 약했어요 실질적으로 영어는 1년 2개월 정도 했어요 2개월, 3개월 정도는 혼자서 해보려고 1타 선생님의 강의를 또 들었었는데 이게 저한테 맞춘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강의다 보니까 전혀 저한테 도움이 안 됐어요 처음에 막막함을 느꼈고 어떻게 공부를 할까 하다가 프라이빗 클래스를 등록했고 19년 1월부터 6월까지 다녔죠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4개월 정도는 주초만 계속 다셨던 것 같아요 저는 또 독해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면 독해를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많이 여쭤보았고 선생님이 제가 약한 부분이 어딘지 아시니깐 방안을 마련해주셨죠 구문 위주로 한 문장 한 문장 끊어있기를 정말 많이 연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얻게 되었고 여기서 점심 시간마다 영어 단어 시험지를 주고 또 그거를 옆에 사람이랑 바꿔서 매기면서 약간의 부끄러움도 느끼고 내일은 더 잘 쳐야지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처음에는 40점, 50점대가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믿고 끝까지 해봐라 하셔서 5개월, 6개월부터 이제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는 걸 좀 느꼈죠 이번 시험이 어려웠는데 다행히 65점이라는 점수를 얻은 것 같아요 처음에 법 과목이 성적이 좀 빨리 올라와요 왜냐하면 기출이 다 대부분이니까 한 70점, 80점까지는 올라오는데 그 위로 올라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로 다들 떨어지고 아마 그걸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출만 계속 보고 또 기출을 통해서 틀린 부분은 답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부분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만의 기본서나 요약서로 돌아가서 그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 또 그 부분만 안다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단원을 한 번 더 보면서 반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찰학은 다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시험 전 2주일 정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 전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경찰학은 끝까지 손에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정말 좋지만 시간 관리가 힘드신 분들은 0823 클래스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823 클래스는 시간도 관리를 해주고 공부만 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순공 시간은 한 10시간 10시간 30분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거기서 정말 집중했던 시간을 퍼센트로 하자면 80%, 90%는 됐던 것 같아요 일요일은 신청자를 받아서 나오고 싶은 사람만 나오게 하고 있어요 일요일날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한 달에 3주를 무조건 나와야 해요 일괄 신청이라서 신청을 해놓고 또 안 나오면 멀점을 받기 때문에 신청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청자 수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그 신청자의 이름을 보면서 저분들은 일요일에도 다 열심히 하는데 나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죠 생각하는 것부터가 나는 공무원이다 그래서 행동하는 것도 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도 다 거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넘길까 이런 고민보다는 끝까지 밀고 갔던 것 같아요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면 공부는 일단 잠시 내려놓고 하루 정도는 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등산을 좀 좋아해요 집 근처에 산이나 한 번씩 팔공산 갑바이를 가서 소원초 같은 것도 좀 올려놓고 자주는 못 갔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갔다 오고 했었어요 체력은 제 6의 과목이라고 다들 말을 해요 저도 이번에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느끼지 못해요 공부가 먼저지 필기만 합격하면 뭐든 하겠지 이 생각으로 이제 운동을 병행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저도 솔직히 운동 시간을 따로 빼서 헬스클럽을 다녔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이동 시간 운동을 하고 씻는 시간 이런 걸 다 생각하면 하루에 한 두 시간이 빠지니까 이게 공부에 좀 큰 타격이 왔었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체력 종목이 다섯 개니까 그중에 실내 종목 세 개만이라도 해놓자 이 생각으로 저희가 15분이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가 매트를 들고 저는 밑에 계단에 내려가서 사람이 별로 없는 공간에서 요가 매트를 피고 윗몸 일으키기랑 팔굽혀펴기 이거 두 개는 80개씩 0823 클래스 쉬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 체력학원을 갔을 때 점수가 그래도 괜찮았었어요 9점 정도는 받았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만점 올리기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욕심을 내다 보니까 오히려 부상으로 이어지고 그거를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되 너무 욕심은 내지 말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열심히 해라 이런 말보다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험생 분들은 지금부터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좋은 마인드셋인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Надежье 혼자 뭐냐 ega 는